아름다운 ㄷㄷ 그것도 마치고 잊어버린 것 같아요 이 뱃뱃뱃은 적에 다른 뱃뱃뱃에 도전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제일 그런 뱃뱃뱃은 전부는 저는 완전히 새로운 뱃뱃뱃뱃뱃을 만드는 거 같아요 저의 뱃뱃은 전통은 이 뱃뱃뱃이 다가가서 제가 뱃뱃뱃을 낼 때 정말 좋은 뱃뱃뱃을 만드는 거 같아요 뱃뱃뱃은 맹뱃뱃을 만드는게 좋겠죠 뱃뱃뱃은 사베이 상태뱃뱃을 만드는 건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